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마이크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일, 저번 시간에 B플랫, 마이너까지 올려드렸는데 오늘 F샵 메이저, 샵이 몇 개 있을까요? 파도, 솔레, 라, 미 6개나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시합이나 플랫이 많이 붙어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 또한 당황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잘하려면 쉬운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려운 것도 연습을 해야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어렵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튜뇨기를 틀어놓고 스케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활은 B곳이 아니라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기옴 선생님의 활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F매이저, 아니 F샵을 먼저 찾고 여기서부터 4박자씩 느리게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4, 3, 4, 3, 4, 3, 4, 4, 3, 4, 4, 3, 4 도샵 4번 레샵 1번 미샵은 파겠죠? 그 다음 파샵 솔샵 1번 라샵 시 세자리 도샵 레샵 미샵 미샵은 파기 때문에 파를 누르는 거에요 파샵 다시 그대로 미샵 레샵 파샵을 내가 3번 눌렀을 적에 미샵은 파기 때문에 미샵과 파샵은 간격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손가락을 딱 붙어서 온지를 누르는 겁니다 오는 간격이다 반응 간격이다 그랬을 적에 손가락을 오는 간격이면 약간 벌리는 거고요 서로 간의 간격이 반응 간격이야 라고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가까이 붙여가지고 네 간격을 가까이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음만 그냥 따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간격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음만 듣고 대충 따라가는 감으로 감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는 분들은 실력이 물론 연습을 안 하는 분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감으로 따라가는 거는 절대로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것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확한 간격에 벌려야 될지 좁혀야 될지 벌려야 될지 좁혀야 될지 벌려야 될지 좁혀야 될지 이거를 계산을 해 가면서 음정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스케일이 음정이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준비 파샵을 먼저 찾는 거예요 시작 셋 넷 벌리고 라샵 그 다음 시 세자리 도샵 레샵 벌리고 그 다음 미샵은 파니까 파를 1번으로 파샵 솔샵 라샵 올라가서 Cb이 라샵이기 때문에 Cb을 잡는 거예요 C 레 그 다음 살짝 내려가서 레샵 레샵은 미플렛이겠죠 그 다음 파 미샵은 파 파샵 자 만약에 내가 너무 하이오 포지션까지 가는게 힘들다 그러면은 한옥타브 전 또 한옥타브 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아르페쥬 한번 해 볼게요 역시 파샵을 먼저 찾고 자 파샵 둘 천천히 라 라샵 돌리고 파샵 바로 옆이 도샵이기 때문에 1번을 그대로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파샵은 살짝 내려와야 돼요 손가락을 벌리면 파가 되고 새끼손가락을 조금 더 내려와야지 파샵이 됩니다 자 파샵을 4번으로 짚었다면 1번이 바로 옆으로 가면 라샵을 누를 수 있어요 라샵은 다른 말로 Cb입니다 그 다음 도샵 1번이 라샵을 짚었다면 2번은 C 3번은 도 4번이 도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라샵을 짚었다면 4번은 도샵 그대로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2번 손가락을 라선으로 옮기면 파샵 자리를 가까이 찾을 수가 있어요 파샵 그 다음은 내려와서 라샵 도샵 3번 미끄럼틀 파샵 다시 도샵 라샵 라샵은 다른 말로 Cb 그 다음 파샵 파샵 2번 눌렀다면 바로 옆으로 4번 손가락으로 옮기면 도샵 그 다음 그대로 1번 누르면 라샵 도샵을 4번 누르고 나서 걸려서 1번이 아니라 그대로 1번을 누르셔야지 라샵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옆으로 파샵 그 다음 도샵 살짝 올라가서 1번 옆으로 라샵 벌리고 라샵은 Cb 그 다음 파샵 그 다음 파샵 라샵 파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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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두 선에서 라샵과 파샵이 음정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격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정 연습은 한번 쭉 갔다 내려갔다 해서 나 스케일 음정 연습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안 되는 구간 안 되는 두 개의 음정이 있으면 그 두 개 세 개의 음정을 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반복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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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